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이제 진짜 봄이에요. 봄은 봄인데 아직도 아침, 저녁엔 좀 쌀쌀하고 낮에는 좀 덥고 그렇지만은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책 쭉 하다 보면 매화가 또 많이 피어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새 정치권은 봄이 아니라 겨울, 겨울도 아주 혹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를 두고 야당은 이완용, 숭일 뭐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로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의 간접살인이라는 정말 너무나 과도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를 그리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네. 꼭 짚어봐야 할 문제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홍영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진짜 홍 박사님 국립외교원장 드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방정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게 그 이후로는 못해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반갑습니다. 두 분도 오랜만에 뵈시는 건가 봐요. 네. 오랜만에 뵙죠. 옛날에는 자주 뵙는데. 옛날에는 자주 뵙는데. 자주 뵙는데 공무원 신문에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을 조심하겠고. 당연하죠. 그런 거예요. 그럼 한일정상회당 총평을 좀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물에 컵에 물이 얼마나 차있나요? 차있긴 한가요? 박진 장관께서 물을 컵에 물이 반이 우리가 채웠는데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우기를 기대한다. 이렇고 대통령께서 일본을 가셨는데 일본에서는 물을 나머지 50% 중에 한 5%나 채웠을까? 45%는 여전히 남아있고 한국이 나머지 45% 중에 한 30%를 더 채우면 좋겠다. 거꾸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우리가 먼저 이 어려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선양보를 하면 일본도 양심을 가진 나라로서 성의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설명하고 또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양보를 해서 결국은 물을 우리가 더 채우기를 일본이 기대하는 모습만 보이고 돌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반을 50%를 박진 장관은 일본이 채워주기를 기대했는데 5% 정도나 일본이 추가로 채우고 45%를 대부분 한국도로 채우라고 하니 우리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게 곱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통일외교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무 조급했다. 동의하십니까? 조급하다 못해서 너무나 나이브하다 그러죠. 순진하다. 일본을 그렇게 착한 나라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몇 프로나 그렇게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선의로 화답한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일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죠. 나쁘게 한국에서는 친일파라고 하면 그건 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기대를 너무 크게 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외교에서는 엄연히 그게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기브앤테이크인데 우리가 선뜻 너무 많이 내주고 만약에 포카를 친다 그러면 우리 패를 미리 다 보여주고 나 무슨 패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배팅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건 외교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양보나 어떤 선의에 대한 순진한 기대 이게 결국은 실망으로 돌아오고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조급하고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거는 크게 봐서는 안보 문제라고 보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안보 문제 자체도 우리가 북한이 물론 제일 큰 잘못이지만 미국의 전략을 북한하고의 대화로 끌어내는데 우리가 실패했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북한하고의 대화 쪽으로 가면서 북한의 도발 동기 같은 걸 좀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 상황은 계속 심각해지고 따라서 이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결국은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 이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안보 논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는 북한의 위협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북한의 위협을 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자각력을 더 키울 수도 있는데 그쪽 부분이 약하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일본에 의존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는 이제 4월 26일 날 미국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도 미국에 상당한 안박이 있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IRA나 전기차 또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국한테 실망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한일 관계를 미국이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3자인척하면서 한일 관계 무조건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4월 26일 날 미국에 가서 바이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 오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비록 뭐 저 기시다 총리가 대통령을 5월에 G7에 이제 일본에서 G7을 하니까 초대하긴 했습니다마는 초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두 차례 더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나 이런 오해를 살법한 행보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안보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데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한미일 그리고 그 갈등의 선계 북중러 이 구도를 좀 심화해서 우리나라가 신능정 최전선의 좀 선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도 미중 간의 갈등 벌인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더 그게 강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실상 간접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다 북한이 이걸 틈타가지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중러 상각관계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야 이거 북중러가 강화되면 결국은 우리하고 친한 나라들도 아니고 북한을 두둔하는 나라들인데 굉장히 우리가 안보적으로 위협감을 느낀다. 더군다나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 독트린으로 여차하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 우리 안보가 굉장히 시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핵으로 무장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의적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면 충분한 자의적 억지력이 없으면 미국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착각하는 게 일본도 힘을 합해서 한미일 공조를 해서 북중러에 대항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지만 일본이 거기에 공조해서 얻는 이익이라는 건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하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고 하는 것 또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우리한테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도 같은 문제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땅이고 그 일제시대에 우리의 경험이 자유대가 한반도에 섣불리 들어오면 안 된다. 또 적기지 선제 타격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달라는 건데 그것이 우리한테 다 등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중러에 삼각 동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건 우리의 국익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갖다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안보 불안을 한일 관계 개선의 이유로 갖다 들이대는데 이건 제가 볼 땐 좀 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위협을 줄이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아주 등한시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안보 태세라고 하는 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강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확장 억지 사실은 안보는 한미동맹으로도 거의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있으면 조금은 나지겠지만 많이 나지는 건 아니고 그러나 지금 쥐소미아도 이번에 다시 하기로 했지만 쥐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얻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를테면 일본이 제일 두려워한 게 북한의 미사일 공격인데 미사일 발사하려고 하면 미사일이 발사하는 징후를 최소한 우리가 1분은 먼저 알거든요. 1분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서울에 날아오는 시간입니다. 1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그런데 일본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미사일을 쏘면 어디 낙하한다 그런 거는 일본 쪽으로 가면 일본에서 보니까 쉽게 알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보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왜 일본의 안보 능력이라는 거는 대잠함, 잠수함 그런 운영하는 거를 탐지하고 그런 건 우리보다 더 우수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많이 있어요. 정찰이성 정보 정찰이성 정보 같은 건 미국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은 약간 보완적인 전력을 제공하는 거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쥐소미아 같은 건 우리가 일본한테 양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선뜻 그냥 내주는 건 아주 쉽게 쉽게 내주고 반드시 얻어와야 될 거는 거의 얻어오질 못하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지금 홍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자각력을 키워 있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핵 보유해야 된다고 보신 그 얘기입니까? 우리의 자체적 핵 보유? 제 본래 생각은 핵을 보유해서 부작용만 없다면 보유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우리가 핵 보유로 나서면 한미동맹이 깨질 가능성이 제일 크고 그럼 한미동맹을 깨면서도 핵을 보유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만 깨지는 게 아니라 제재를 당한,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가 민주국가를 해서 핵을 개발한다고 제재 안 받냐 하면 받거든요. 따라서 핵을 개발하는 게 부작용만 없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의지는 우리 정부한테 지금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명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 무역 의존도 같은 게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받으면서 국가 전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 봐서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거는 한미 간에 미국만 합의해 준다면 다른 나라들이 설사 반대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오케이 한다면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가 지금 현 국제정치 상황에서는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도 한미연합 훈련하면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비 훈련도 하고 또 우리가 반격에 나서는 훈련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B1, B2 전략폭격기에 한번 와가지고서는 한번 휙 지나가가지고 북한한테 압박을 가하고 지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북한에 대한 우리의 핵 위협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해 주는 방안으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미국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시적인 핵 안보를 보장해 달라 전수력 배치 같은 거요? 그렇죠. 전수력을 배치하는데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상에 배치하는 게 무리가 되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수력을 배치하면 그것이 북한의 선제타격 대상만 될 뿐 미국 본토에서도 얼마든지 가격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폐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은 핵이라고 하는 게 1분, 2분, 5분, 10분의 문제입니다 10분 내에 문제인데 미국에서 쏘면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벌써 북한이 한국에다가 핵으로 공격하고 나서 미국이 쏴준다고 할 때 북한은 틀림없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보복을 하면 우린 미국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또 2차 억지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없고 한반도 주변의 해상이더라도 거의 상시적으로 순환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되는 식으로 한미 간의 확장 확진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가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차라리 개발하게 해달라 핵을 개발해도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적이 우리 정부가 주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주적이 우리를 핵으로 당장 위협하고 있는데 핵이 날아오는데 2, 3분 내에 다 서울을 폭격할 수 있는데 100만 명이 사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가로서 자유력으로 핵을 개발하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 이걸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게 나오고 그거의 연장선상에 지금 일본한테도 저렇게 약하게 나가서 일본이 과도하게 양보하는데 한국에서 괜찮겠어요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양보를 한 것은 담이 굉장히 약하고 외교라는 것이 협상인데 협상에 있어서 ABC에서 A도 제대로 안 갖춘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은 양보를 그냥 그 선의를 기대하고 그냥 선뜻 내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럼요 북한의 핵이 협상용이라고 보시나요 북한의 핵은 협상용이 아니라 당장의 제일 중요한 것은 1990년대부터 핵을 개발했다고 보면 80년대부터 이미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김일성은 60년대부터 얘기하지 않았나요 1970년에 남북한 생활 수준이 같아요 그때는 우리의 인구가 2배니까 1970년에 경제력이 우리가 2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은 같아요 따라서 그 당시엔 군사력이 북한이 오히려 더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한미군에 핵무기가 거의 1000개가량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항상 핵기업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만 미국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핵을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1990년이 되니까 남북한 간의 경제력이 1970년에 1대 2였는데 1대 20으로 변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경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니까 군사력에서도 점점 밀리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남한한테도 군사력에서 뒤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거는 결국은 남한의 군사력이 두려워서 처음엔 개발하기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북미 관계도 계속 안 좋아지니까 미국은 핵무기가 만 개가 있어요 지금 좀 줄이고 줄여서 5000개인데 그냥 단시간에 그냥 북한을 전멸시킬 수 있는 핵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을 쳐다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러니까 핵을 가지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한한테 체제 위협을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뒤지니까 국방력까지도 지금 뒤지는 거예요 재래식 군사력이 남한은 6위고 북한은 지금 26위예요 따라서 핵만 없으면 우리가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마저 주한미군도 있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핵을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미국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600대 1이에요 600배나 세단 말이에요 우리는 56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 비핵화를 바란다면 북한한테 오히려 경제적인 기회를 잔뜩 주면서 핵을 포기해라 그럼 정말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상원의 비중까지 받아서 너의 체제는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저는 핵 문제는 1년 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한테 이렇게 나서면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나서고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력도 갖추고 남북 대화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남북 관계 정면 대립으로 가고 미국 설득도 안 하고 남북 대화도 안 하고 하니까 우리의 군사적 위협은 좀 계속 커지니까 한일 간의 군사 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그런데 사실은 핵을 그 고생에서 개발한 국가 중에 스스로 핵을 포기한 국가가 남아공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본의 아니게 갖게 돼서 오오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핵 강국이 됐다가 돈 받고 포기한 거고 맞습니다 그때 핵을 개발하면서 본인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도움받고 개발을 해서 한 6길을 10길을 갖고 있다가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하니까 포기한 게 남아공 케이스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포기한 국가 끝이 어떻게 됐건가? 개발 중간에 이제 다 포기한 건데 북한은 핵을 완성을 했다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막 오르고 달랜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쉽게 포기할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의 문제는 핵무기를 지금 30, 40개 갖고 있다고 보면 몇 년 내로 100개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제2공격 능력을 가져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본토가 진짜로 위험해지는 처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동결부터 시켜야 돼요 동결을 위한 협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두 번째는 북한이 비록 핵을 완전히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지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그런데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미국이 과연 북한이 신뢰할 만큼 행동을 했냐 안 그렇다고 해요 이를테면 이란 같은 나라하고 오바마가 협상을 해가지고 핵을 동결만 하면 제재를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년 뒤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바마가 했던 거? 나 안 지켜 그리고 핵 협상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데 전직 대통령이 이란과의 약속으로 핵 문제를 해결했는데 트럼프 와서는 완전히 유야무야 하고 다 제재가 하고 다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다무세이나 리비아나 이런 경우도 보면 수십 년 동안 제재를 했는데도 결국 항복을 안 하고 결국 협상을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결과를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크리미아 반도 뺏기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죠 리비아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나토가 개입하는 내전에서 가다피 살해당했죠 그럼 김정은이가 보기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서 타협을 했다고 해도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바이든 한 거? 나 안 지켜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완성했다고 해서 포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으면 포기를 하죠 그런데 미국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나라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하죠 믿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조약을 한다는 거 조약을 맺고 상원이 비준을 한다든지 그건 벌써 2000년 초에 북한이 미국한테 몇 번이나 제시했던 거예요 우리가 핵을 개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수백배 강하고 군사력이 백배 강한 미국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핵을 포기하냐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몇 년 뒤면 계속 바뀌니까 의회에서 미국의 전쟁권은 대통령이라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가 상원이 비준을 해주면 조약을 맺으면 포기하겠다고 몇 번을 북한이 제안을 했는데 마치 제가 북한을 두둔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 사실인 게 드러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장원에서 비준만 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들어줬습니까 안 하고 오히려 부시가 들어가서 악의 축이라 그래가지고 선제 공격하고 정권을 붕괴시키니 계속 그러니까 북한이 좋은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핵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을 하려고 해도 미국을 믿을 수 있어야 협상을 하죠 그런데 트럼프가 다 망쳐놨죠 6.12 싱가포르에서 합의해놓고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정말로 놀랍게도 몇 가지를 지켰거든요 핵실험 안 했죠 장관임 이사를 쏘지 않았죠 그다음에 동창리 핵시설 폐기했죠 인질 돌려보냈죠 그다음에 유해도 송환했죠 벌써 다섯 개예요 그러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런 악의 정권인데도 몇 가지를 지켰는데 트럼프는 한 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노이에서 만나가지고 나 그 정도면 타협 안 해 그래가지고 북한의 입장에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도 미국이 안 지키는데 뭐 지금 바이든의 태도는 뭐냐면 실무에 담아자는 거 아니에요 실무에 담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정상회담까지 가고 설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들 그다음에 트럼프가 와서 또 깰 텐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도 진지하게 협상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이 다음 달에 미국에 가서 북한하고 협상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쓸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땐 북한도 처음부터 그렇게 남한을 핵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의 보복이 들어오면 삽시간에 북한이 멸망하니까 그런데 북한이 오판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한미연합군이 더 세니까 한미연합군이 북한 쪽으로 올라갈 때 북한은 반드시 아마 그때 다시 위협을 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 땅에 한 걸음이라도 뒤지면 서울의 핵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서울의 핵으로 공격하면 막을 방어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게 전쟁을 막고 평화가 중요하다는 게 국지전이라도 벌이면 우리의 피해가 북한보다 10배 이상 많을 테고요 그리고 우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고 땅 한 평 뺏지 못하고 그냥 피해만 잔뜩 보는데 그래서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번 해볼 테만 해보자 그러는데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는 우발적으로도 전쟁이 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당히 위태롭게 위태롭게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제가 정상회담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회담 의제로 독도 위안부 논의가 이뤄졌냐 아니냐를 놓고도 정부랑 또 일본 언론 쪽에서 얘기하는 게 또 다른 상황인데 일단 정부 쪽에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박진외부 부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 이 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나 위안부 논의가 이뤄졌는지 언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보를 위해서 비공개할 만한 사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렇게까지 일본 언론에서 막 공개하고 했을 때는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항의는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든지 당당하게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독도 문제는 주권 문제고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2015년 자기가 직접 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일본이 하는 마지막 사과입니다 불가역적인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로서는 사과를 들으면서 굴욕감을 느낀 사과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건 안된다라고 해서 화해치유재단도 사실상 해산시키고 한 것이거든요 기시다 총리로서는 자기가 총리되서도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는 완전히 합의가 취소됐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따라서 사라는 있지만 거의 사문화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기시다 총리는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문제 제기를 했을 테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를 대답했든지 아니면 그냥 듣고만 있었든지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는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기시다가 지금 따지는 거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이라든지 해외에 소녀상들 많이 세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사과까지 했는데 왜 그거 자꾸 세우려고 그러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화해치유재단에 남은 돈 약 50억 원 정도 그거를 좀 더 써가지고 우리가 돈 낸 거 좀 보람있게 서로 와서 한일관계 개선의 취지를 살리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독도 문제는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독도 문제는 이거는 주권 문제고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양보하는 얘기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독도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독도 문제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도중에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 문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제시대라는 것이 합법적이고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노동자들이 일본에 왔는데 그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마디도 항의를 안 한 것은 일제식민지 통치를 묵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동의는 아니지만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는 용어가 잘못됐다 일제하에서 강제동원된 노동자다라고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은 굉장히 저는 유감이라고 보고요 그게 잘못됐다가는 일제시대의 독도가 일본 땅으로 편입이 됐었고 한반도 자체가 편입이 됐었으니까 그 뒤에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52년에 있었어요 6.25 전쟁 통해서 거기에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 초청조차 안 했어요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대표가 와가지고 일본의 로비를 통해서 일본이 반활할 영토로 울릉도, 거문도, 독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 마지막 합의한 문서에는 독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미국이 인정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굉장히 그냥 무균한 듯이 가다가는 향후에 독도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문제가 될 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본 측에서 독도 얘기했다고 그러죠 일본의 의도는 좀 명확하다고 보는 게 일본의 입장에서부터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거기 경찰도 있고 주민도 옮기신 분도 있고 다 이렇게 되거든요 당연히 우리 영토니까 그렇게 한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일본은 안 한 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키고 여기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전 세계에 주려고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의한 것까지 보면 전 위안부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고 독도 문제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독도 얘기를 했다고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 야당 같은 건 일본의 의도에 말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문제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거론이 됐다 그러면 단호하게 이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겠다 물론 나중에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초계기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의 북한에서 어선이 하나 조난당했는데 그거를 광개토대항함이 이렇게 수색작업을 하고 있고 조난구조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저공비행으로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이 날라오는 거를 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레이저 송원 사실이지만 그게 등급이 있어가지고 사격조준하기에서 쓰는 거하고 그냥 조사하기 위해서 쓰는 거하고 다른데 그거를 사격용 그걸 자기네 초계기에다 씌웠다 그래가지고 적대감을 표현했다고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이거는 아마 뭔가 발언을 하셨는데 양국 간의 신의가 구축이 되면 이런 문제는 잘 해결될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우리가 위협을 당했다 우리가 억울하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보다는 다르게 얘기하셨다 아 근데 진짜 아니 말씀 드릴 게 많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모자라요 벌써 시간이 후딱 지나서 이게 급 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세종연구소로 다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도 뭐 학자로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제 목소리를 내주시는 그런 학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최소한 또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항상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결론이 뭐다 이거 아니거든요 얘기를 쭉 보시고 들으시고 거기에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바로 그런 기회가 저는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요새 여러 가지로 좀 어수한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